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우스는 당연히 V LIVE를 재밌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좀 재밌는 원우스 V LIVE를 보냈어요 비디오에 대한 삶을 끊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! 와! 디디디디디디디디 쓰여진 노래 롤라니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쉽게 쓰여진 노래 롤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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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좀 해주세요 쉽게 쓰여진 노래 I like it 딴디디디디디 딴디디디 이 스킬은 뭔데? 자 하나 둘 너도 캄캄한다면 나 홀로 너를 생각하네 이런 기분 설명할 수 없어 원래 이만쯤 너와의 여행을 생각하셨는데 예 예 예 예 네가 좋아하던 마인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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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배 많이 힘들겠다 택배 다리 길이가 형보다 긴 것 같은데 기율이 좋아 describe 애교를 뻗는 전 아직 단 한 번도 그 뭐야 그 종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막 결혼하자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받은 줄 없으니까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 어렵다 여기서 막히네 다 기억나요 너의 몸이 있는 기분 같지? 다 했어? 그러면 동주 섹시온이니까 반응이 있었던 거지? 섹시 온 더 실링 그거 그거 이미 있었던 거 아니야? 나 깜깜깜 그래 저 선댄스 거기 그거 아니지? 섹시 온 더 실링 세븐실 이쯤에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알 사람만 아는 그런 게 있어요 뭐야 이따 말해서 올게요 오케이 이 말을 하던 순간 그 브이앱 시청 연령대가 들어있어요 오늘은 그냥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고 뭐야 왜 뭔데 제목이 19금인가 아 목이 19금이었나? 제목이 19금이라서 아 넘어가 주세요 죄송합니다 마라 왜? 아니 말해서 노래 잘 곡이니까 그러니까 아 오케이 알겠어? 말해도 되겠는데 말하면 넘어가는데 형체는 누구에게 지켜서 그러니까 넘어갔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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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플레임을 플레임을 안 벗으면 안 돼 오케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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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이렇게 빨리 오는데 수박길에 빛나 오세요 강강술래 하나 둘 셋 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내가 한 개 Metam 둘 셋 내가 왜 이렇게 아닌가 나 나 나 나 나 김건항이잖아 거나가 아빠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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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 the 11th of May 1st we'll be making a comeback with their 5th mini album Binary Code Please make sure to stream the songs well and help them get their first w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